앞서 보신 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가 파악됐습니다. 거주지인 보성 외에도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전라남도는 전남의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64살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를 접촉한 이후 이날 집이 있는 보성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씨는 이후 5월 30일까지 보성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. 같은 날인 30일 고흥에 사는 이 씨의 딸이 보성에 집을 방문해 다음 날인 31일까지 하루를 지내고 갔으며 이틀 뒤인 6월 1일 이 씨는 업무차 순천을 방문합니다. 이 씨는 이후 6일 여수에 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 면단이 전라남도에 통보된 뒤 광주의 한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됩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저녁 9시 이후 이 씨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재까지 전라남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지역의 접촉자들이 격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씨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판정은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.